vivvvvvvvvvvvvn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엄청나잉 장제 안녕히 계세요. 형 아니 Porto' 안 되겠다고 Because we put together 특별 jeopard left one 원래 그런 것만 보여줘야 되는데 경이용 라디오를 도와주러 게스트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옆에서 호응 잘해주고 리액션 잘해주려고요. 경영이 얘기하면 리액션 잘해주고 경영이 좋아하거든요. 뭘 좋아하는지, 어떤 반응을 좋아하는지 제가 아니까 옆에서 잘 보필해보려고 해요. 여기는 꿈꾸는 라디오에요. 저는 스페셜 DJ 박경입니다. 원래 라디오 옛날에 신입대로 가면은 아주 잘하고 좋아했었어요. 피오님 저번에 조금 나오셨을 때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오늘은 피오에게 제가 본때를 큰일 났다. 안녕하세요. 피오님. 가본 데이팅. 들어와. 피오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오입니다. 스파리지. 인간 장우와 인간 천혜양의 만남. 네. 기대됩니다. 저번에 블락베드 멤버가 나왔을 때 그때 오셔서 시원하게 상호명을 얘기해 주셨었어요. 경영이 DJ 한다고 했을 때 산책 카톡방에 아직도 주변 스태프분들께 초콜릿 나눠주면서 끼 부리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끼를 부린다기보다 이게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뭐 있으면 같이 먹고 왜냐면 우리 또 경영이 형을 또 잘 봐달라는 그 느낌으로 제가 서포터스 느낌으로 또 가서 피오오빠 쉴댄스 노래 끙디 랩부분 끙디 빙유에서 한번 해주세요. 라고 원 투 트리 찬막이가 꽂혀야 돼요. 왼팔 그리고 직사경 왼팔 그리고 직사경 그런 개혁자가 꼭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얍삽하네. 직사경 이런 느낌의 삭 들어가서 제가 언제 그랬나 하고 싶은데 피오에 대해서 본때를 도움드렸어. 큰일났어.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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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dry 메가톤 is back 조자형 아예시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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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세요. 마지막으로 옛날에 그거 했었잖아요. 핫핑크 표현하기 오늘 핑크로 입고 오셨는데 핫핑크를 목소리로 표현해주세요. 핫핑크 핫핑크 빨간색 파란색 블루 초록색 와우 그린 흰색 와우 검정색 아니 그만해 블락뒤 노래지만 박경혜 솔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듣고 오겠습니다. 피오씨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나잇 고생하셨 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연구 파이팅 네 와 이거 진짜 너무 이쁘다 얘 방송 좀 더 이쁘 어 방송 너무 재밌었고 우리 또 꿈꾸라 제작진분들 우리 꿈꾸라 제작진들이랑 이렇게 너무 재밌었고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우리 끈디짱 오늘 마지막 보일라디오 피오가 와줬는데 너무 재밌게 들어가서 너무 기분이 좋고 안녕